자 자 빨리 동굽창사를 해서 오렌지 보석을 얻도록 하죠 음 일단 멘탈을 채우고 멘탈 채우면서 저거 뽀개 볼까 아 이게 차가나 나오잖아 오 근데 100%짜리야 이런거야? 이거 이거 그 보스 두마리 잡아가지고 그 디아 디어 디어블루스 그 녀석하고 지하 2층에 보면 코플소같은 애가 있는데 그 녀석 잡아서 나온거야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오는구나 영준님 여기서 오세요 먹어요 왠지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애요 흐흐흐흫 누나를 구워 먹어 아니 이렇게 아니 그런 잔인한 상상을 하신 두팔라님에 의해서 굉장히 잔인한 말씀을 어? 왜..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? 아이고 음..어디냐? 이거 좀 만들어야겠는데? 더 좀 더 좀 만들자 토끼 대신에 걸린건 무시 무시 아 이거지 이건 썩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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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썩었어 아 썩었어요 썩었어요 음식이 썩었어 아 이런 안 돼 음식이 썩었어 안 돼 내 먹을꺼 어어 아....음식이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쎄기다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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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저..저것도 새가 먹나? 잠깐만 그러니까 저런..저 썩은 음식도 새가 먹나? 썩은 음식은 안먹을텐데? 먹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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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родолж 먹나요? 으아아아아아 드디어 일을 냈구나 이 미친누나라 아 저 미친누나를 드디어 일을 냈어 이 일을 으아아아 으아 할 말이 없게 만드네 랄랄랄랄랄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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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전하냐 아유 이게 아 이게 아유 이게 아유 참 허전하네 아유 이게 어떡해 허전하네 이게 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아 허전혀 아 이게 허전하거지 아 나이스 나뭇가지 어디냐 아아 나이스 응 들어가 음 으응 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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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고 지금 아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좀 불안한데 좀 멀리다가 심어놓자 불안해 불안해 이거 안 옮겨진다니까? 이거 아까도 말했잖아요 안 옮겨져 옮겼으면 나는 대번이 옮겼지 공격도 안 돼 공격도 안 되고 초록지팡이로 아까 해봤다니까 안 믿어 내 말을 안 돼요 분해가 안 돼 아예 이거 되잖아요 이거 안 돼 미쳐버려갔어 그냥 강력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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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오자. 최대한 많이 뽑아오자. 너무 많은데 이것저것. 이건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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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없는데 집단도. 이거요. 내 애완동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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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눈깔 미쳐버리겄네 그냥 무적의 눈알탱이야 저거 아 집위치를 바꾸라고? 아 안돼 눈알만 나두고 눈알만 나두고 눈알만 나두고 눈알 홀로 눈알 홀로 집에 나는 꿋꿋이 사랑합니다 눈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제가 누나탱이가 타워라서 유일하게 이 게임에 있는 타워야 그니까 그 그거 하는 거죠 모제 아래칸요? 아 모제 저거 아래칸 이거는 고대 유적 찾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배고프대 예 그 케인에 워킹 케인이 있어서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야 누가 여기 있으래 아 어 뭐야 뭐야 아까 그 친구예요 뭐 악마의 꽃인가 뭐 그래가지고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아 이렇게 밖에서 이짓하고 있다가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썩고 들어가면 냉장고에 음식 다 썩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누나탱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 저것도 누나탱이야 그러고 아이 저것도 누나탱이야 너 진짜 한번더 쟤 뭐야 쟤 또 저 혼자 자고 있네 불쌍하게 굉장히 불쌍한 애가 아이 어떻게 해 아유 혼자서 집없이 자고 있어 아유 야 근데 야 살짝 사다 지켜라 이거 혼자서 뭐하고 있어 한다리로 가서 오세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건 아니에요 가자 집에 예 예 예 뭔 일이 있었어요 지금 뭔 일이 대박 있었어요 대박 아이 꼴도 따야되는데 아이 꼴도 따야되는데 아유 우리 누나탱이 이씨 사정거리는 겁나 길어가지고 누나 이씨 아유 누나탱이 저거 이씨 어 나 지금 배고프지 아 이것도 썩을려고 하네 덫을 옮길까 덫을 이쪽으로 옮기자 덫도 옮기고 덫도 옮기고 일단 라이트닝 로드를 어 돌이 하나 들어왔어 어 돌이 하나 들어왔어 라이트닝 로드를 여기 하나 더 짓고 아 아 삐뚤빼뚤 진짜 이씨 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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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상구가 봐 마음이 삐뚤어 얘가 너 이씨 야 한번 충격붙다니 너 일하기 싫구나 너 일하기 싫구나 아이고 아이 너 비겨봐 빌어보고 누구한테니 아 아 야 아이 아 아 야 아 하은 아 그 심심하면 나오던데 돼지도 있어요 돼지도 키우는거 있는데 내가 키운다기보단 집은 만들어 놓은거지 마이 나잇 사과만 넣어봐 됐어 아 됐어 귀찮으 Украї 여기있어 가만있어 해와 해외 해외 흐음... 아 이러려면 똥도 엄청 싫어한데? 또 보니까... 뭔가 삐뚤빼뚤하다? 삐뚤빼뚤 다시 먹네? 삐뚤빼뚤 삐뚤빼뚤 신이날... 이제 SE. 에잇 삐음 일단 최대한 다 삐어두고요 다 비워두고 저거 옮기잖아 덫으로 옮기잖아 음..박춘 아..통나무 빼고 그리고 지푸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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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kurt 그리 responsible 내 Guru 그리고 한참 Go JANE 이거 옮기는 중에 하운드 오면은 난리나는데 뭐야 이거 버려 이쯤이면 되겠지 으쓱 네 난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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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닙니다 야 됐어 오지마 오지마 내가 지금 바쁘거든 1 2 3 4 5 6 7 8 50 더 멀리 해야 되나 아 더 멀리 깔아야 되나 그래도 불안한데 여기서 여기 옮기는건데 더 멀리 깔까 근데 여기 너무 가까우면 이것도 다 타버릴 것 같고 아유 진짜 아니 이쪽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정도에서 나오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삐뚤빼뚤 마음만 급하니까 그 줄 맞출 생각은 나고 대충 깔고 있어 삐뚤빼뚤 이때 하운드 나오면 정말 대체롭다 네 그 하운드 나와서 지금 나오자마자 다 태워 먹고 그리고 바로 하는거니까 괜찮을거야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진 않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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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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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하운드 나와도 돌아다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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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토끼굴? 맘에 안든면 파버리지 뭐 삽으로 몰라 이C 삽으로 파버려 삐뚜빼뚜 아냐 이렇게 할수는 우리 아니야 다행히 안건치는데 구멍이 뻥 뚫렸어 패키는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3, 2, 3, 4, 5, 6, 7, 8, 9, 10 됐다! 몰라 몰라 다 옮겨 심었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거하고 가방 어딨지? 어 내 가방 어딨지? 아 가방 메고 있구나 정신이 지금 없어요 가방을 메고 있는지 아 이거 어떡하지? 나 볼도 별로 없네 벌떼기 있냐 어디? 아 여기 있네 됐지? 자 벌떼기 또 뽑으러 가볼까? 여긴 지금 다 뽑았고 여기 뽑으러 가야겠네 아 아 풀떼기 뽑기 전에 저녁 됐지? 저녁 됐으며어 그건 그렇지 아 뭐야 이거 아아 나 이씨 야 누가 내 밭에 아아 내 밭 아 이거 뭐야 야 오오오오오 오 죽일뻘 있어 죽일뻘 있어 죽일뻘 있어 ㅋ 아아ㅏㅏㅇㅇ 이게 뭐야아ㅏㅏㅏㅏㅇ 공채 어디갔지? 저거 있네 아아 나 진짜 이씨 야 완전 폐허됐어 폐허 아아아아아아 내 날 시험에 들게 하는 곳인가 아 호박도 다 써보고 있어 와 나 미치겠네 만들어야 되는데 야아아아아아 이 ㅅㅂ 이 ㅅㅂ 택 택 하하핳 이런 개뽀 개똥같은지 하핳 왜 이렇게 날 싫어하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악마이 미친코사 아유 욕을 했냐 죄송합니다 아핳핳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호박 썩은거야 그치 네 도둔스톱 어 일단 이거를 어 이거를 넣어 놓고요 어 자 씨앗으로 바꾸죠 상한거 아 저 미친 털에 미친 눈알탱이 아이 아 죄송합니다 아 계속 욕이 나오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계속 욕이 나오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계속 욕을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저 바보같은 눈알에 아유 저 쌍쌍바 그냥 아유 개나리 잠깐만 드래곤파이를 좀 만들자 드래곤파이 지금 자 이거 어우 야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아유 진짜 왜 자꾸 자꾸 말 안 들을래? 왜 이런 길어먹을 수체이상이네 아유 깜짝이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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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려면 계속 안 돼요 그냥 야 야 근데 비오는데도 어이 뭐야 안쓰.. 안쓰였냐 비오는데도 이 모자 쓰니까 정신력이 안떨어져 야 정말 이 모자 정말 좋다 좋다 하고 아 왜 번개를 번개를 쳐 어 좋아 똥 넣어놓고 20%라 자 가자 다시 가야돼 아 꿀도 꿀 따야되는데 참 아 꿀도 따야되는데 꿀도 따야되는데 자 꿀부터 따 어? 겨울인가? 나 겨울온거 같은데? 저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겨울온거같은데? 겨울온거같은데? 니 맘대로 살아야 그래 이것도 갱 일단 겨울이 왔네요 왔네요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오케 됐어 이 정도면 가자 겨울이고 뭐고 뜯어 일단 뜯어 뜯어야돼 아아 그래 나 그거 쓰고 자 방암모 아이씨 방암모 방암모 아이씨 아이씨 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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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니모자 멋있는 비니모자 쓰면은 매력치가 20만큼 올라가요 어떻게 하냐구요 그냥 뭐 그냥 그렇다구요 재밌는 비니모자 일단 뜨거 이 토끼를 키워보셨구나 애인은 내가 예전에 대학교 때 아는 여자애가 토끼를 한마리 한두마리 이렇게 분양해서 키우더니 애가 새끼를 한 몇마리를 났나 학교가 오면 토끼 키울 사람 찾느냐고 한 일주일을 돌아다니더라 몇마리를 새끼를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엄청 많이 났나봐요 토끼는 한번 날때 에헤헤헤 비눗모자 내가 이 짓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다니 아참 하나 홍보하나 하면은 제가 홍보 잠깐 하나만 할게요 제가 시범적으로 이거 굶지만 1일차부터 한 그 동영상을 녹화했던 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제가 올리긴 올렸는데 제대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오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다가 검은 뇌로 굶지마라고 치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제대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열개 올려놨는데 올라가나 제대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몰라서 아유 깜짝이야 쟤네들은 펭귄은 착해 건들지만 않으면 건들면 건들면 쟤네들이 엄청 써요 쟤네들 데미지가 장난아니야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죽어요 네 알도나 알도 저 해변에다가 집 지었는데 집이 바로 펭귄집이 된거야 밑에 얼음이 깔리면서 같이 불을 쬐고 펭귄과의 삶인데 이온님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올게요 너 그 불을 불을 하나 지펴야 되나 위알림금 어서오세요 지금 돌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 초구야울이라 초구야울이라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동굴이 이 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워킹케인은 정말 좋더라 워킹케인은 정말 빨리 얻으면 얻을수록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동굴탐사할때는 워킹케인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도망다닐텐데 애들 너무 빨라가지고 퀵하면 후코드 특히나 그 악령같은 그 삐비짝 마른 오오오오오오 자 얘 이게 뭐 굶주마로 검색하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검은대로 굶주마로 이렇게 하면은 있더라구요 내가 뭐 그 뭐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혹시 보고 1일차부터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네 10개 정도 올려놨는데 제대로 올라간 거 맞나요 근데? 이게 검색이 되나? 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 두파란님 봤어요? 그거 검색되나요? 검색이 돼요? 일단 되는 것만 알면 돼요 되면은 자재로 내가 올리고 있는 게 맞다면 예 다른 것도 올리려고 예 1일차부터 10개밖에 안 올렸으니까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뒷다리 많아요 예 예 잔디 심고 그.. 어 야 잔디 심고 어 잔디 뽑고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어 그 비료를 줘야 돼 비료 이거 썩은 물 뭐 썩은 음식이나 똥 어 여기 되게 많은데 저리로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10사부터 20 일 사이에 이 짓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짓을 300이 370이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니 아 이거 누나 탱이 생각할수록 밉다 이게 정말 개 나리다 개 나리 개 나리 쌍쌍 박아앗은 놈 아유 그냥 그 자식은 째려보는.. 째려보는 거를 그냥 헛속에 얻어 주인을 물러봐 이거 상태 이상은.. 어.. 꼭.. 그냥.. 아이고 나 배고픈데? 나 먹을 거 또 안 갖고 왔지 이건 바보 같은데 괜찮아 충분히 많이 패스니까 지금 상태 이상은 따로 확인하는 게 없는데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뭐 상태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정신력 떨어지는 거? 뭐 그 정도가 달려나? 이거 배고프고 에너지가 없고 배고프면은 아이 나 배고파 이러면서 얘가 막 뭐라고 해요 막 밥 좀 달라고 정신력이 떨어지면 아이 이게 모든 게 막 괴물로 보여 하면서 화면이 막 어지러지나고 얘가 참 여러 가지 반응을 하죠 막 뭔 소리.. 막 하운드가 올 거 같으면 막 너 그 소리 들었어? 하면서 또 말을 하죠 저 밑에 있는 거 까지만 깨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심자 아이 계속 삐뚤삐뚤하게 심어가지고 지금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원래는 그 아까 내가 지금 심어놓은 거 봤죠 나 되게 빤뜻빤뜻하게 심어놨었어 맨 처음 거 그 불타기 전에는 그 눈알 태기 때문에 그 불타기 전에는 아니 이게 또 근데 이게 핍비뚤빼뚤 이거 핍비뚤빼뚤 핍비뚤빼 핍비뚤빼뚤 핍비뚤빼뚤빼뚤 핍비뚤빼뚤 심고둤삐뚤뚤빼뚤 심고둑 삐뚜뻑 이 거미는 왜 있냐 여기 어... 여기서 불 한번 캠프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? 얼 것 같은데? 가다가 아니 마음은 마음은 구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구신데 내 마음을 보고 그 11... 아이고 젓가락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부드러워 자 이것까지만 아이고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자 비니 비니 했으니까 좀 더 버티겠지? 비니 비니 했으니까? 이게 방안 효과도 있거든요 패션 효과도 있고 귀여워 보이지 캐릭터가 왜 나무 젓가락 같은 왜 나무지 샌지 샌지 그게 중요해 아이고 아이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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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오지마 이쪽으로 쟤네들 그 불에 타 죽어 잘못하면 흠 흠 흠 흠 술취원님 어 어서오세요 잉이원님 어서오세요 인사가 흔들었네요 빨리빨리 뜨겁게 되고 오오 야 오지마 내 그 털에 그 불 붙으면 또 난리 날려고 오지마 오지마 안돼 오지마 여기 저로 가 됐다 아 쟤네들 가까이 가지고 볼 붙어가지고 쟤네들 혼자서 날뛰고 그러다가 다 볼 붙어가지고 다 좋은거 아냐 열심히 번식 번식을 시켜놨다며 일단 백옥부터 누가 잠깐만 아씨 저거는 어 아이고 이거 먹어 아 이것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?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? 이거 먹냐 이거? 안먹네 아 오케이 일단 똥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기타 등등 저거 놓고 오고 나중에 한번 해가지고 야 타죽겠다 차를 아이 누나생이 진짜 나를 나만 내가 가 어딜 갔는지 쳐다봐 너 쳐다보지 마 기분 나쁜 누나생이가 되려고 아 꿀 밴드 그거는 유통이 없지 참 근데 그거 대나무가 많아야 되지 않나 대나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민감 한교울에 농사짓는 아이고 근데 사실 그 비료같은거는 내 농사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비료는 언제 주나 나 우리집 마당에 비료를 줄 때는 그 그냥 항상 주는데 심심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마당에다가 묻거든요 이게 비료가 되니까 여름에 고추같은게 되게 잘 자라 고추 여기 기타 파 양파 되게 잘 자라거든요 원래 농사할때는 그 비료를 언제 주지 계절이 있을텐데 비겨봐 하루야? 하루가 몇 분이려나? 재보진 않았는데 자아 비뚜패토를 이거 이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얘 야 너 이씨 너 귀찮게 따라오지마 자식아 내놔 다 뱉어내 얘한테 음식물 넣으면 이거는 다 되게 많이 상하는거 같더라 아유 잠깐만 일단 조금만 볼 좀 쬐지마 어려죽겟다 힝 힝 힝 또한 힝 또한 더욱 또한 춥은 또한 또한 냉장고를 초반에 얼마나 빨리 만드냐가 관건인 것 같아 그리고 겨울에 첫 번째 겨울에 워킹케인 워킹케인 위치만 잘 잡으면 구하기 되게 쉽잖아요 돼지들 좀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싸움 시키면은 뚝딱뚝딱 알아서 잘 죽이던데 어떨피 이빨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만 필요하니까 아 썩은 음식 아까 썩은 음식 아주 대박나지 동굴 한번 갔다오니까 움직이 다 썩었어 아 동굴이 아니라 그 누날탱이 한테 그거 한거 복구한다고 저 짓 하다가 움직이 다 썩었어 아 이게 모든 원형은 누날탱이야 진짜 저걸 내가 왜 저기에 심었지 아 내가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서 그냥 아 내가 좀 좀 더 잘하면 되겠지 잘하면 되겠지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일이 터졌죠 도도한 인형님 어서오세요 심플데이님 반갑습니다 밤새도록 심었네 밤새도록 심었네 이게 몇개냐 아 좀 더 심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밖에 안되는데 13 14 15 16 17 18 1 2 3 4 5 6 7 8 9 100개도 안되네 아니다 조금만 더 하면 200개 되겠네 200개면은 4 5 20 5 5 5 탱이 아 별로 안되네 그래도 음 자 이제 한번만 더 왔다갔다 거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못가 이글루 때문에 근데 퍼올때가 저기밖에 없네 이제 여기있는거 좀 퍼올거야 아 저기있는거 퍼오는거 좀 그렇고 어 퍼올만한데가 여기밖에 없네 정말 어 여기 이글루 있으니까 이쪽에서 퍼오면은 조금 안전할 것 같은데 어 나무 좀 가져가구요 예 이글루 이글루가 있어요 음 정신력이 왜 안오르지 잠깐만 이걸 어떡하냐 하면 밴디 밴드를 아이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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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저저저 온다 자 덤벼 아 그건 그렇긴한데 사파이어로 내밀고 됐나 됐나 야 여기 진작이 이쪽으로 했구요 근데 겨울이라 몰라 지금 겨울이라 겨울은 브라운드가 안나오죠 아 아까 이거 뭐냐 불타지 아 이제 그만 말해야지 아 이제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잊어버려 아까 쿨하게 잊어버리기로 했잖아요 아 그거 그건 다른거였지 음 이거는 밴드가 어딨지 그 거시기 밴드가 그 밴드가 어디있나요? 어디지? 여기있나? 허니밴드? 아 여기있네 이거 하나에 이것도 보게 그럴려면 아 이게 너무 많은데? 허니밴드죠? 허니밴드죠? 이거에 벌꿀 이게 힐링셀보다 10 더 채워주는 것 같아요 몰라 몰라 더이상 못만들어 더이상 못만들어 더이상 못만들어 어? 내가 이상한다는 것 같은데? 이거 맞아? 맞지? 힐링셀브도 좀 만들어줘 힐링셀브도 옮기면 만들어 힐링셀브도 옮기면 이건 벌땡이가 아까워서 좀 그래 벌땡이가 좀 아까워가지고 이거 만들기 25개 25개 됐지? 자 어 어 어 텔레포트 스태프도 하나 가져가네 텔레포트 스태프 오! 아까 내가 다 서지창 치 텔레포트 스태프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이거 네개 이거 두개 이건 여기 맞지? 여긴 이거 네개 이거 두개 음 이거 두개 음 음 음 빨갛게 됐죠? 가자 가자 마지막 원정이다 아이고 이거 모자가 다달았잖아 다달았잖아 야 나 가기 전에 바보같은 야 나 걸음 줘야지 그러고보니까 가기 전에 이거 걸음 준다는게 깜빡하고 있었네 이걸로 갖고 택도 없을거 같은데 아이고 이거 택도 없을거 같죠? 평소에 저것 좀 많이 모아놓을거야 똥쓰기는 좀 솔직히 아까워 이 풀에다가 똥쓰기는 조금 아까워 한참 남아야겠네 한참 남아야겠네 아이고 솔직히 아이고 이렇게 코끼리 코끼리요? 코끼리 어 안이뻐요 뭐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모든 캐릭터가 다 귀엽잖아 주인공도 아 주인공 이거 다 이거 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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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탱볼 같애 가방도 탱탱볼 탱탱볼 같애 탱탱볼 어? 어어? 간격이 이상한데 어이구 역시 역시 똥 이걸로는 어림도 없구나 아 자꾸 똥 떨어트리네 똥을 좀 만들어야겠네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저거